와 빠르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학교 파이어볼로 나왔다 그치 그치 79야 79 야 97 나왔다 그치 들어가고 두개 넣어놓고 패스 야 투수하겠네 그러다가 투수했어요 아까 공이 들어가고서 안들어왔어요? 들어가는거 같아요 하나 더 넣어 패스 둘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동네야구의 톰톰입니다 더 많은 투수들의 멋진 투구 영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프로동네야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아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남들도 다 하는건데 저는 사실 뭐가 좋은건지 잘 모르겠어요 남들도 다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